안녕하세요 카톡에서 단체 톡에서 단체 톡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한두 명이 깐죽깐죽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추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람을 카톡의 일반 채팅에서는 추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 단체 톡에서 단체측 여기 보시면 7명이있죠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몇명을 지금 보겠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7명이 있습니다 이 단체 톡은 인원수가 적죠 그런데 이게 뭐 몇백 명 천명이 넘는 그런 단체 톡이 또 있어요 그런 곳에서 깐죽대는 사람을 추방 하려면은 우선은 그 깐죽대는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은 대개 경우에 정중하게 요청을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붙잉겨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제일 여기 보면은 이 멤버들의 새로운 채팅 있죠 자 다시 보여드릴께요 여기서 이 제일 위에 여기 3 있죠 3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그 단체 톡에 소속된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 멤버들과 새로운 채팅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채팅을 단체 톡을 만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추방하는 바로 추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 채팅에서는 오픈 채팅방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죠 바로 추방해 버릴 수 있죠 그 방지기가 그러나 일반 채팅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과 새로운 채팅 이것을 터치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켜서 새로운 채팅창을 단체 채팅창을 만드는 방법 뿐입니다 자 이걸 제가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6명 저를 제외한 6명이 지금 이제 뜯죠 6명이 여기 뜯어요 그래서 기존의 6명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6명이 지금 3명이 있고 아래 내려가면 또 있겠죠 이렇게 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지만은 저는 기존의 6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보세요 6명 있죠 여기서 깐죽대는 사람은 여기 X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X 있죠 이 깐죽대는 사람은 X를 눌러서 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저는 이 사람을 추방해 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X를 누릅니다 X를 누릅니다 제외되었죠 그리고 5명 남았죠 나를 포함해서 원래 7명인데 한 사람을 추방했으니까 5명 남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나를 포함해서 6명이 단체 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호 확인 이것을 터치하면은 바로 단체 톡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깐죽대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바로 그 단체 톡에서 추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이와 같이 새로운 채팅창을 만들어서 단체 채팅창에서 만들어서 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에 여기서는 5명이지만 한 번에 100명 이상은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200명 300명 되면은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또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 톡에 초대를 할 수 없습니다 친구로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 단체 톡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시 여기 아까 5명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그룹 채팅방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룹 채팅방 정보 설정하기를 하고 자 그룹 채팅방 설정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방 이름이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방 이름을 여기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하고 다음에 여기에 사진이 있죠 사진도 터치해서 이 부분을 터치해서 사진도 바꾸고 제일 처음에 이 채팅방 이름을 제대로 해야 그것이 여러 회원들에게 똑같이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자꾸 주문구 난방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인바라든가 이렇게 글자를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룹 채팅 6명이 됐죠 아까 한 명을 제외한 원래 7명 했죠 이렇게 그 사람을 추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반 채팅방에서는 직접적으로 추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밀 그 아니 오픈 채팅방에서는 바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 방지기로서는 관리하기가 쉽겠죠 이상 그룹 채팅방에서 끌려 주신대화